아.. 아니요.. 뭔 술이에요.. 당연히.. 당연히 마트차죠.. 아.. 마트차 숙제 언제 들어와? 허팝 숙제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마트차 숙제는.. 아프리카 때부터 4년을 마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? 몇 박스인지 아세요? 물 드신 마트차를 먹고 있다고요 빡빡빡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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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빡빡.. 빡빡빡빡.. promised to Yahoo 아니.. 그게 뭐냐면 내가 화장실 갔는데 누가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도내로 빡빡빡빡큼 막 이렇게 warriors 그랬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도네로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빡빡빡 박빡빡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한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싫어 빡 빡빡빡 받고 채팅해줘 저 봐라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나 화상실 간 사이에 오 예스 보고 싶다고? 아저씨 그거 어디서 보지? 몰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 저기 뭐야 도탁스에 서세범 검색했던 일이 나왔었어 근데 도탁스는 진짜 편안하더라 거기 누구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막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나 글을 쓰면 안 되나 봐 그런 글을 써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오 제법처럼 너무 훅훅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그냥 귀여우시네요 재밌네요 막 이 정도 있잖아 그런 약간 좀 너무 막 팬성 짙은 우리 세범추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고요 막 약간 이런 이런 거보다는 오 귀여우시네 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딱 좋더라고 그거 딱 유지하는 게 이런 느낌이라서 딱 좋더라고 그거 딱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아 안 돼이 인풋술사님 아 뭐야 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 박박박 박박박 이제 이 뒤에께 꼭 나와야만 해, 이 뒤에께. 그게 귀여워, 그게 커요. 나왔다. 싫어. 귀엽지 않아요? 싫어.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. 말 개 안 들어. 은도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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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. 참칫. 이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